언론중재법 결국은 연말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야? 특위 꾸려가지고 연말까지 논의하는 걸로 중재가 됐다는 거야. 여야 9명씩 18명. 이러면 180석은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추진해야 될 법과 협의해야 될 법을 나눠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협치를 해야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통과를 시키고 이런저런 논의들을 할 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왜 180석을 만들어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중재법을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가 본인들 선거 공약으로까지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서 준비된 내용을 통과시키는 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선거는 왜 한 건지? 선거를 왜 합니까? 나는 일본에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진짜 일본 사람들은 정말 복장 터져 죽겠다. 내가 만약에 일본에서 살았으면 나는 진짜 그야말로 혈압이 터져가지고 죽었을 뻔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일본은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평안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또 알잖아요. 배가 가라앉는데 가라앉는다고 방송이 나와야 사람들이 긴장을 하죠. 그렇죠. 지금 거기 보면 기시다가 이번에 총리로 선정이 됐는데 기시다는 능력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냥 아베의 친구일 뿐이에요. 아베 친구라서 추세한 친구야. 그런데 얘를 1차 투표에서도 고노가 져요. 그리고 2차에 가서는 아예 압도적으로 그냥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재가 자민당 총재가 되는 거야. 이게 다 어디에서 진행되냐. 아베가 열라 전화를 돌렸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뉴스 공장 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 아베가 열라 전화를 돌리면 걔가 되는 거야. 이거는 국민들이 지지하거나 뭐하나 이건 전혀 상관없어. 지들끼리 술 처먹고 지들끼리 밥 먹고 지들끼리 골프 치고 그러면서 다 정하는 거야. 일본이와 투표까지 한문으로 사람 이름을 틀리지 않고 쓰는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는 엽기적인 투표 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상 선거라는 게 의미가 없고 저것도 그냥 가업으로 이어가는 흐림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기시다가 아베랑 지금까지는 친한데 내일부터 친할지는 좀 봐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도강양회하는 스타일이라 지금까지는 자기 스타일을 감추고 진득하게 기다려왔거든요. 혹시 무슨 소라죠 진짜 끝까지 와신 상담을 하면서 자기 정체를 숨기다가 결정적일 때 꽂는 그런 스타일이다. 결정적으로 무슨 개혁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아베 꼬봉으로 그냥 있을 사람은 아니고 되고 나면 되고 나면 본인 스타일로 바꿔서 할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크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만 아베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서 벌어지는 갈등은 제가 보기에는 지켜볼 만할 것이다 라고 일단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치체제가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우리가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뽑는데 왜 뽑아놓고 나면 지네들끼리 결정을 하냐고다. 복장 터지는 거야. 왜 18명이 9명씩 되냐고. 국민이 우수어? 최소한 석수 분배 정도는 해가지고 가든가 특위를 구성할 때 최소한 한 명은 더 많든가. 어떻게 100석 대표하고 180석 대표가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사실 연말에 하겠다고 한 거는 안 하겠다고 봐야죠. 그렇죠. 안 하겠다는데 나는. 대선 국면에서 저거 지금도 못하는 걸 12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서 솔직히 어제 이 장면이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우리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들이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박병석이 이러고 있는 걸 보면서 아 물 건너 갔구나 이거. 분명히 민주당 내에서 비하라고 하니까 그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일부 의원들이 박병석과 사실상 입을 맞췄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일부 의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규모가 더 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와대도 강행해서라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 안 한 것들이 다 어우러졌다라고 봅니다. 제가 박병석 회장이 안 그럴 것 같아서 청와대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언론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당내에서 소수가 되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고쳐진 법이라도 꼭 오늘 올려서 통과시키자라고 의원들이 이제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뜻이 꺾인 거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열린민주당이 성명 발표한 건 기사가 한 줄이 안 나오더라고. 당이 작으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국회의 앞에는 1인 시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중재법 지금 이 상태로라도 꼭 통과시켜달라. 특히 대표적인 가짜 언론의 가짜 뉴스의 피해자인 홍가희 씨 같은 경우도 가서 1인 시위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일째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기사 한 줄 안 나. 지들끼리는 뭐라고 오늘 자축하는 기사들이 쭉 쏟아졌냐면 이제 언론중재법 물 건너갔다는 식의 제목들이 쫙 나오면서 그러면서 청와대가 안도했다. 이런 제목을 빼더라고요. 나는 진짜 이거 안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청와대가 안도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그게 그렇게 몰아가는 건데요.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청와대하고 지금. 어쨌든 이제 언론개혁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고 이 180석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방역 잘 마무리하는 것 하나 남북관계 개선에서의 속도를 내는 것 하나 이런 정도가 이제 크게 남은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 외의 과제들을 실천하는 것은 다음번 개혁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고 어떻게 됐거나 민주당의 경선의 결과가 나오면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새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국정과제 국정개혁과제들을 도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 이 내용들이 잘 포함돼서 정부가 출범을 하면 5월 시작이죠. 그럼 6월부터 또 국회가 이제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죠. 전반기 2년을 마치고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고 그럼 이제 원내대표가 바뀌고요. 8월에 당대표가 바뀝니다. 그리고 9월부터 정기국회가 있고요. 그 중간에 6월에 지방자치선거가 있고요. 지방자치선거 대선을 이기는 쪽이 지방자치선거는 많이 가져가긴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5월 취임부터 12월 연말까지 7개월 동안이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적기다. 적기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서 당선이 됐지만 그 당시 민주당이 워낙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가면 하겠냐 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우경화되어 있다고 보는 혹은 눈치 보는 사람들은 눈치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 따라오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아마 전 진행될 거라고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받으시고 강아지한테 본인은 열받았다고 한 것 같은데 열받은 뉘앙스가 잘 전달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열받았다고 그러고 계시는 겁니까 솔직히 너무 실망했어요. 아니 이런 사진을 올려서 굳이 윤석열과 비교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송 대표님 진짜 충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중도가 옵니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개시경 금지 검토하라 그러니까 본인도 애견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힘든 시간이라고 하길래 청와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굳이 그럼 왜 이런 걸 올리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당대표가 지금 그것도 전선에서 정말 치열하게 부대끼고 싸워야 될 사람이 그래서 지금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고 지금 언론들은 표정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목들이 다 이래요. 특위로 넘어간 언론중재법 차기 정부다. 차기 정부로는 차기 정부가 됐다 이놈들아.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약 올리고 있잖아. 언론중재법 충돌 모면의 안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이제 국정개혁 과제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언론개혁을 어떻게 할지를 한 번 더 다듬어야 될 것이고요 그 기치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3월에 선거를 이기고 나면 인수위원회에서 잘 준비해서 새로운 개혁 과제로 실천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저는 차기 정부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기 정부는 누가 될지 아시나 봐요 이미 아니요 모르죠 그런데 누가 되든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의 민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좀 더 정교하게 잘 준비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언론중재법 같은 것을 관철시켜 놓으면 오히려 언론들이 더 쫄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지금 물러서가 항복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언론들은 더 설칠 거라고요. 더 설쳐서 더 민주당의 후보들을 갖다가 공격하고 물어뜯고 찢어발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갈라치기하고 도대체 뭘로 견제를 할 건지 그런데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이 좀 덜 되는 게 대장동 가지고 지금 3주쯤 됐나요? 2주쯤 됐나요? 3주 동안 물어뜯었죠. 정말 미친 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건 지지율 안 빠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지금쯤이면 이 사람이 1등을 하겠네라는 것이 붙으면서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상승의 모멘텀을 못 만든 건 있는데 그래도 박수권은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상승의 모멘텀을 지금 못 만드는 아쉬움은 있지만 옛날 같으면 이게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까지 갔을 텐데 예를 들면 평론가님의 저처럼 언론의 고관여층들 생각에는 이게 되게 큰 이슈인 것 같고 이렇게 다가오지만 실질적으로 유권자들과 국민들에게는 뭐 또 이렇게 떠들어 이러는 거예요. 또 보수 언론들이 또 이재명 공격하나 보네. 예전 같으면 야 그거 진짜 큰일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을 흔들 수 있을 만큼 여론의 집중도를 보수 언론들이 못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언론들이 꼴같이 않게 설치는 골을 이제 대선 직전까지 봐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나마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빠른 손절을 하고 있는 언론들이 있어서 그 마지막으로 한 줄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유튜브에서요. 주택 청약 통장을 모르면 너희 침해한 자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갑자기 또 이랬어요.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 집이 없는데 청약 통장을 안 만들었다는 건 설명을 하든가 그거는 설명 안 했죠. 하여튼 자기 청약 통장 알았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런가 보죠. 그렇게 우리가 그랬구나라고 하고 국민들이 비웃겠죠. 이 사람이 모른다고 인정한 유일한 건 작게 501밖에 없습니다. 그건 모른다고 해요? 이번 토론회도 그 KBS 신의 토론회. 그런데 그 사람이 501을 모른 게 아니라 작게를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작게. 네. 그러니까 작전 계획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컨셉이 아예 없었을 거라고 얘기는. 작게가 작게 하는 건 줄 알았을 거야. 아니 그렇게 안 받아주면 어떻게 좀 그래도 받아줘야지. 아니 심지어 피디님도 코웃음을 치는 개그를 어떻게 받아줍니까 제가. 웬만해야지. 알겠어요. 크게 하세요 개그를. 성론가님 좀 대국적으로 개그를 하십시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작게라니. 뭐야. 꺼내놓지를 못하겠어. 김성애 대표님 앞에서. 작게 말고 대국적으로 하겠습니다. 크게.